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의 일상생활이 달라졌죠. 하지만 장애인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특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종용 기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부모들은 실제로 지난 3월 제주에 이어 6월 광주에서도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모두 발달장애인 학생과 그 어머니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모든 활동이 단절되고 생활 루턴이 깨지면 발달장애인들은 도전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이들은 죽음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도 코로나19로 신장장애인들은 고위험군에 속하며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장장애인은 지난해 9만 2,400여 명입니다. 신장장애인이 코로나19 의심환자 자격격리 대상자가 되면 위험을 안고 찾는 병원마저도 갈 수도 없어 신장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각종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기 때문에 고혈압의 호흡곤란 증상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신장장애인은 15명인데 이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전파에서부터 초기 대응과 치료 단계에서의 확진 환자와 자격격리자 지원 그리고 안정화 단계에서의 서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 지원 등 감염병 대응 방안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